대전 동구의회가 월 의정비를 100만 원 대폭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자치구의회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대덕구의회는 현재 216만 원 수준인 월정수당을 46% 인상한 316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최근 집행부에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상률을 재심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. 중구도 재심의를 통해 애초 의결한 1.3% 인상한을 취소하고 의정비를 53만 원 올리기로 변경한 가운데 유성구도 구의원 의정비를 60만 원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